음 잘겠다 院 Scan 院 으, 흐으으아ِ 으으으으으으엞 죽여버릴거야 어디야 어디 밖으로 나갔나? 도대체 어디야? 그냥 목양 피워야겠다 무기양 매냐? 넌 안되겠다 거기서 진짜 오빨을 완전 웃겨 방에 모기가 실제 벽마리가 있었던거야 한 마리 그 모기도 오빠에게 보고 많이 화가 났나 보다 조용히 해라 물려도 어떻게 제일 간지러운 부분만 뭐냐 정수리 손가락 발가락 팔꿈치 너무 간지러운데 긁어도 안 시원해 긁지마 그러다가 흉진다 그러니까 창문 닫고 자야지 오빠 자세히 보니까 입술도 부어있어 진짜 완전 못생겼어 내가 진짜 만에 하나 모기라도 든다면 너만 집중적으로 현혈시켜버린다 오빠 그런데 목이 안되고 오빠 충분히 모기 닮았어 어? 모기는 해충이지? 완전 해충같은 나 아까부터? 나 간지러워서 짜증나는데 계속 툭툭 건드네 툭툭 이번에는 절대 모기한테 물리지 않을거야 창문도 잘 닫았고 에프킬러 모기양 전기 바리채까지 준비했으니까 한번 푹 자보셜겨우 아들 일어나 밥 먹어야지 엄마? 모기? 엄마 모습이 왜 그래요? 잠이 덜 깼니? 일어나자마자 왜 깨링링거리는 거야 이럴 때가 아니야 벌써 저녁이잖니 이제 슬슬 밥 먹으러 가야지 엄마 이제 슬슬 가시죠 응? 룰루루도 모기가 되었잖아 응? 오빠들 일어나자마자 왜 또 앵앵거리고 있어 이럴 때가 아니야 인간들이 깨기 전에 빨리 가야해 그래 리아야 빨리 오렴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어? 어? 내가 모기가 되었잖아? 구독 드디어 인간맨 가족들이 모두 모였군 어리석은 인간이 또 창문을 열고 다른 짓을 하는구나 우리는 오늘 밤 몰래 저 인간의 피를 모기 짓한다 알겠지? 네 리아야 대답 이 녀석이 왜 그래? 너 왜 이래? 모기로 태어났어 인간의 피를 먹는다는 게 어떤 짓인지 몰라?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바로 인간들의 손바닥에 처맞아 죽거나 에프킬라에 당해 인간의 피를 먹은 죄로 염라대왕을 보고 싶은 거야 정신 똑바로 안 틀렸 죄송합니다 뭐 이 세상이 이렇게 치열한 거였다니 그래 그래 우리 가족들 절대 죽지 말고 인간들 몰래 피를 잽싸게 빨고 온다 시시 여보 이제 인간이 불을 끄고 나왔어요? 어두울 때 빨리 실행해줘 그래 앵앵 앵앵 인간의 피맛을 맛봐볼까?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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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냄새야? 억! 억! 역시 인간의 함정이었어 저기봐 목양을 피워놨다고 엄마 도망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순 없지 아빠의 복수를 해야 된단다 우리들은 방독면을 쓰고 반드시 저 녀석이 피를 빨아서 괴롭게 해지겠어? 억! 우리 남편을 복수해 버리겠어 바로 이렇게 날파리 소리가 다 들려 이럴 수가 엄마! 저 인간한테 복수해야겠어 오빠! 빨리 가자! 뭐야? 내가 좋아하는 모기들이잖아? 다 채집해 버려야겠다 일로와! 일로와! 뿅! 난 이대로 죽는 건가? 역시 모기는 고문에서 죽이는 게 짱이지 이 녀석은 추사기 압력으로 죽일 거고 너는 그래 그래 핀세스는 너의 뿌리만 뽑아줄게 가만히 가만히 하하하하 좋아요 꿈이었어 모기는 정말 불쌍해 인간들이 맨날 죽이잖아 흠 흠 흠 에? 아아이 모기! 너 진짜 죽여버릴란다! 야아아 아아 아아아아앙 아아아아앙 아아아아아아아앙 아아아아아아앙 뿅 구독 뿅 뿅 좋아요 configurations 하고싶에 빙 match comercial Manager 스프 하고싶 Då Terra 코ぐ 재미 머 politician 띠 Projekt 셀 닦san start 그냥 쉴 먹 rodu 그빅 ivery ol 버 rust embask shore Week film Ont л yard Hudson 에 yst contribution weekly